여성분 어떤 여성분 킹오브하는 거 봤거든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보면서 느낀 생각이 있는데 아 이 사람 이겨보고 싶다 이 사람 이겨서 내가 놀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 그 정도 생각은 해야 과연 내가 점찍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역시 내 눈은 완벽해 아 이거 정말 흥분되는걸 음 기분이 좋아지려고 죽여보고 싶어 희석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건 조금 조금만 더 건 그래 그거야 푸 희석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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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ings